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살아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하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2시에 논산에서 꼭 한번 뵙시다 그렇게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들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해 같은 세상 쓸고 받아해 쓴 받아갔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욕기서 5장 7제를 보니까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튀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 인생이 뭐를 위해서 났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 10편 90편 10절도 보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야 진짜 세월이 어떻게 가요? 기어가야 되는데 기어가야 되는데 쉭 날아가버려 날아가버려 제가 뭐가 좀 좋은 날이 있는가 싶으면 뭔가 인생이 좀 살만하고 뭐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가 싶으면 또 그런 인생을 10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드래 꽃과 같도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매번 치는 사람 흔치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나가니까 안 맞잖아요 몸하고 계속 잘못되고 잘못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몸이 풀어져서 잘 맞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입맛 도르니까 쌀 떨어졌다고 입맛이 돌아왔는데 쌀이 떨어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살만하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뭔가 그렇게 성공해서 무에서 유를 이뤄낸 듯한 야곱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건 맞는데 되돌아본 자기 삶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인생들을 살다 보면 다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이 굴곡이 구필굴, 구불곡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되거나 안되거나 하는 일이 번가나 나타나는 변동을 굴곡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인생도 하늘에서 땅에 오심도 어찌 보면 굴곡이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도 굴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굴곡이라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이든 인생은 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산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정도의 차이지 굴곡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아니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굴곡이 있어 그분들이 겪고 간 인생의 굴곡을 보면서 인생을 알고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얻어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생의 굴곡은 안정되고 좋은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장세기 12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대로 기반이 잘 닦여있는 삶이었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 약점이 있다면 우상 섬기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기반은 닦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랍니다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떠나는 삶은 오히려 인생의 모험이오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꿈과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믿음으로 떠나 인생의 굴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떠난다 쉽지 않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그냥 세계가 다 소식이 통하고 그러니까 맨날만 같아도요 떠난다 더군다나 이민을 간다 사실은 그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배짱이 제가 볼 때 아이고 목사님 배짱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갔어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살던 어떤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서 산다는 거 또 조심스럽네요 항상 말에는 부작용이 있어서 어머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본토 진처 고향을 떠나랍니다 그 양반은 떠나면 죽어 노인네는 그냥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하고 노인하고 또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머니 올라와요 같이 살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면 두시고요 거기 계시길 원하면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리가 편합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마 구경시켜주고 욕 돼지 겨드먹었어요 관광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관광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 구경시켜줬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꿍시렁 꿍시렁 어머니 경치가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어머니 달이 아프고 죽었구만 쉴 티 없이 어지간히도 꿇고 다니지 않는다 젊은 사람 다리와 어르신 다리가 다르고 젊은 사람이 편안하고 좋은 자리와 어르신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다르니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얘기해서요? 합의해서 하는 게 좋고요 꼭 노인네들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괜찮다 괜찮다 죽었댜 어느 정도 참는 건 좋지만 여러분께 너무 아프면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일찍 고치면 될 걸 그놈을 다 키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네 하여튼 조금만 머리가 아프다 애미 아프다 참으세요 그런 것은 그냥 참으세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 완전히 축복받은 탄탄한 집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떠나려고 해서 떠난 게 아니라 형에게 맞아 죽는 것이 잠시 맞아 죽게 되니까 잠시 피한다고 떠나게 된 건데 장세기 27장 43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분이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그하라 이 몇 날이 20년 된 거야 이렇게 잠깐 떠난 것이 우리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되실 텐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굴곡이 시작이 되는 거요 빌리프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의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인생의 굴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히려 그 인생의 굴곡이 더 잘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은 고향 떠날 때 다 버리고 간단하게 떠났겠지만 엄청난 축복을 금방 받더라고요 창세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로또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 축복받는데 사람 따라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는 그냥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가보는 거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다 얼치 시작! 그러니까 야곱도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서 하고 그의 강권함에 받으니라 창세기 32장 10절에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처음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뤄나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 아들로 있었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물려받아서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복을 받습니다 물려받은 복과 이뤄낸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려받은 복과 이뤄낸 복은 차원이 다르다 얼치 시작! 여러분은 어느 복에 관심이 많아요 좀 사나이라면 옛날 얘기고 여자라면 물려받은 복보다 이뤄내는 복 거기 좀 관심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뤄낸 사람에게 물려줘야 이게 지속이 되죠 이뤄내지 못한 사람에게 물려주면 그것도 못 이뤄냅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셨다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겠는가 남들은 그만두고 정말 부족한 저부터라도 주님이 하늘에만 계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사는 목사가 됐겠냐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굴곡된 인생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에 도잘 것 없는 저지만 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립보소 2장 9절 이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더 줄여서 주이여 하늘에만 계셨으면 어느 인간이 그렇게 말하겠냐 땅에 내려오셔서 굴곡의 인생은 사셨지만 고난은 겪으셨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게 인생의 굴곡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말 있듯이 굴곡이 있으니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란 반드시 회복됩니다 과정의 어려움과 잘못은 있어도 영원한 잘못은 없는 거예요 장세기 45장 5절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인신매매에 걸려든 요셉 하는 말 좀 보세요 인신매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면요 이게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로마서 8장 28절도 어쩌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공통점의 굴곡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클로즈업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통점은 독자 독생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가가자마자 덜컹 생긴 아들이 아니고 자기 나이 100살 마누라 나이 90살 마누라 완전히 생리가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주신 아들 이삭 우리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덜컥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마리아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100살 부인 90살 이미 몸의 기능이 다 죽은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로마스 4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시고 애기를 덜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환경 따라 변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론합니다 그럼 내가 못 온다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아니다 시작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하신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남이 한 일이니까 그렇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기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린 이름으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처녀가 애기를 낳는 것이 너는 불가능하지만 젖는 것인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의 사람이십니다 물론 같은 기적이라도 아브라미 이삭을 낳은 기적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기적은 그 차원이 다르지요 자 이때까지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백살에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은 아들이라도요 다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가정환경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딸이 여섯 있는 집에 딸로 자라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또 딸 나면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집은요 아들이 여섯 있는 집에서 자라서 장가를 갔는데 또 아들 나면요 그것도 유전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다가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덜렁 반대로 나눠보세요 막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기가 안 생기는 환경 속에서 덜렁 하나 또 생겨보세요 아이고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요 막 안 생겨야 되는데 계속 생기면요 눈치 받습니다 눈치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백 살의 아들을 얻고 사라가 구십 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이고 그건 눈팅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런 걸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살만 넣으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인생의 굴곡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삭을 제물로 주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질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한 분은 죽이라 하시고 또 한 분은 죽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경우의 결과를 다 알아서 그렇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같은 영화를 봐도 내용을 알고 보는 감독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 관객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감독이 영화 보면서 어 어 그럽니까 감독이 안 그렇습니다 감독은 내용을 알으니까 이럽니다 모르는 사람 어메 그런데 어메 그게 영화 보는 마셔 놀라지 마세요 저 주인공 안 죽어요 이러면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가렸을 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건 죽여서 태워버려라 그 말입니다 어휴 세상 여기서 끊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 내가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주셨다가 다시 달라 하는 건 인간도 좀 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줬다 도로 달라고 그랬다 왜 쬐쬐하게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만났어도 나 드리겄습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달라 그리고 내가 좀 젊어도 어떻게 드려보겄습니다 백살에 났습니다 아니 뭐 둘만 있어도 하나 드리겄습니다 달랑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보고 지금 인신제사 드리라 그 말입니까 에라이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반항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위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는데 저거 마누라하고 상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간단합니다 받치기 싫으면 상의하면 되고 받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저거 상의하면 여보 왜 하나님이 말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드려야죠 그런 여자는 있습니다 날 죽여 차라리 날 죽여 끝납니다 너 왜 이삭 안 받쳤냐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머리 다 뽑혔습니다 마누라 야 어쩌면 이렇게 요즘 말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지혜롭게 믿을까 이게 상의해야 할 일인지 상의하면 안 될 일인지를 생각해가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장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완에게로 돼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아니 여지껏 데리고 온 종을 왜 모리야 산에 안 데리고 올라갑니까 간단하죠 그거는 데리고 올라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받치고 드려진다 하지만 종이 볼 때 이게 완전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아 왜 이래요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세요 하고 딱 종이 붙들면 놔라 안 되십니다 놔라 아브라함아 예 왜 네 아들 이삭을 안 받지 아 받쳤죠 받친 게 이 종놈이 꼭 붙들이니 내가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이야 그 방해받을 걸 방해받지 않도록 너는 여기 있으라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생각해가면서 지혜롭게 믿어야 되는구나 장세기 22장 7절 이하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이 말하되 가로대 아버지요 하니 그 가로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에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이까 지가 생각해도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대 아드라 번지에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여친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죠 아빠 왜 번지에 쓸 양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오장이 뒤집어졌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요 이 자식아 너 하하 그러면 이삭이 나를요 싫어요 하고 산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웃어요 참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해도 수준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해본 소리도 예언이다 얼치 시작 그냥 해본 소리 있잖아 그것도 다 예언이다 장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덜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진짜 죽여버려 이삭을 진짜 죽여버려 이야 진짜 아브라함은요 내가 봐도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은 성경을 몰라 왜? 성경이에요 죽은 사람은 살려도 죽인 사람은 안 살립니다 없어 그런 예가 죽은 건 어떻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살려도 죽인 것은 안 살려 이거 죽이면 안 살렸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살릴 거라고 진짜 죽여버리려고 근데 또 훌륭한 게 뭐냐 이삭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한 20살쯤 됐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멀쩡한 놈이 나를 싫어하고 도망가면 20살 먹은 이삭이 튀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냐고 이사가 이놈아 이사가 끝난 거예요 저는요 저는요 지금도 난 뭐든 이렇게 자신은 있는데요 달리기 해보면 아들을 못 이기겠더라니까 어떻게 빠른지 기분은 이길 것 같은데 뛰어보면 안 돼 이 주력이 나하고 얼마 차이 안 나도 안 되니 100살 차이인데 어떻게 쫓아가고 있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훌륭한 줄만 알지 순종해 주는 이삭 훌륭한 줄을 몰라 가려서 그렇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순종해 주는 이삭도 참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참 훌륭해 장세기 22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가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인생의 굴곡은 인생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뇌세포 속에 새겨두세요 인생의 굴곡은 인생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얼찍 시작 인생의 굴곡은 인생의 굴곡은 인생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막 확 와 닿지 않습니까? 인생의 굴곡은 인생이 걱정할 일이 아니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 우리는요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래야 고공행진 날라라 그래 언젠가 보면 인생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이라는 게 뭐요? 놀이기구 타는 거 뭐라고 그래요? 롤러코스트 인생의 굴곡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란 말이에요 처베킬 것 같아도 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래요 그럼 왜 저런 걸 허락한 줄 아세요? 또 올라가려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인간이 스스로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박자로 생각해봅시다 걱정거리도 없고 걱정도 안 하면 1등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 안 하면 2등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걱정하면 3등 걱정거리가 있고 걱정하면 4등 여러분 몇 번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걱정거리가 없고 걱정도 안 하면 1등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 안 하면 2등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걱정하고 있으면 3등 걱정거리가 있고 걱정하면 4등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 나는 걱정거리가 있고 또 걱정합니다. 4번. 나는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걱정을 하고 삽니다. 3번. 나는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2번. 나는 걱정거리도 없고 걱정도 안 하고 삽니다. 1번. 그냥 1번에 다 틀어. 나는 걱정거리도 없고 걱정도 안 하고 삽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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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 걱정거리 있잖아. 그 뭔 걱정이냐. 까이 까이. 까이 것이 뭘 걱정이야. 배고프잖아. 그때 주면 배고픈 게 걱정이냐. 당연한 거지. 너 돈 떨어져. 돈을 쓰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게 걱정이냐. 떨어져야 버는 거지. 너 아프지 아니요. 아 살다 보면 아프지. 당연하지.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번 선가 잘 했는데 다음 찬양곡도 부르려면 그게 당연하지. 걱정이냐. 아무거나 뒷다 불러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뭘. 아이 목사. 다음 주에 뭔 설교지. 그게 걱정할 일이냐. 그냥 할 일이지. 뭐가 걱정이야.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야. 인생이 그게 인생이. 아유 목사님이 꽃이 치면. 아 치는 것이지. 그러면. 아 꽃이 치지. 계속 펴있으면 꽃장사 다 망을 하고. 이런. 꽃장사는 요구도 먹을 소리 하고 있어요. 피고지 있고 또 피고. 그렇게 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 인생이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죽지 그러면 계속 사냐. 아니 죽어야지. 계속 살아. 누구 죽이려고. 아이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해. 여러분 적당한 때 가는 것도 은혜요. 내가 가야 될 때를 알아냈다니까. 언제 가요. 주변을 돌아봐.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빨리 가 이제. 하고 나는 막 뭔 답을 해도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좋은 답이요. 맞아요. 틀려요. 성질 급해서 너무 일찍 가지 말고. 분위기 맞춰서. 여러분 결혼도요. 분위기 맞춰서 가세요. 왜냐하면 다 간 다음에 늦게 가면 이제 걔들 결혼해갖고 이제 축하하러 못 옵니다. 아가씨 때 총각 때 나오지. 결혼하면 못 와.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축하객이나 그나마 많아지. 아이고. 계산을. 보세요. 오늘이 부활주의료. 오늘 계란 줬으면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줬잖아. 한 주 땡겨서 3만 개 뿌려서 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거 한 주 늦췄으면은 40% 올랐대 계란값이 400만 원 세이브. 하고 막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막 쓰시지. 아이고. 막 그냥. 아하하. 이거 진짜. 아하하. 아니 별거 아니지만. 그게 별거 아니냐. 그게 별거 아니야. 아니 누가 부활주의 계란을 고난주간에 주는 사람이 없지. 다 부활주의 날지. 나나 허니까 한 주 땡겨가지고 줬더니 400만 원을. 할렐루야 이런 정말. 그래가지고 지난주일 고난주간에 계란 먹고 오늘 부활해가지고 새신자가 이렇게. 이봐 이봐 이봐. 새신자 부활한 거 봐. 이렇게. 왜 이게 그냥 부활한 거요? 계란 먹고 부활한 거요? 이게.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도 밤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 계란은 땡겨라. 이번 계란은 땡겨라.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해놓으면 다음 해에는 고난주간에 주는 교회가 절반은 생깁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계란 주는 교회 절반 부활주일에 계란 주는 교회 절반 그러면 계란값이 등록 등락이 안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이하입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이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렸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면 이 잔을 대기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이마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 이렇게 하는 뜻이라. 자 이삭은 죽은 과정에서 죽지 않고 양으로 대신하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히브리스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는 약속을 받은 자로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니 자손이라 칭할지 않은 이삭으로 말몸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습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 되었더니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누가 보면 24장 4절 이하에 이를 연하여 근심할 때 문덕 찬란한 웃음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의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집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이라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산 것은 그냥 이삭이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신 것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신 겁니다. 이 또한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섯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이삭의 탄생과 이삭의 죽음과 이삭의 생명이 굴곡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굴곡입니다.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결과가 아름다운 것을 왜 근심하며 왜 걱정하십니까.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고린선서 15장 16절 이하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니 죽은 자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고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뒤집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지 않은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부활했으니 가장 부러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부러운 사람이에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부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자스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뭔 사람이다? 부러운 사람. 부러워. 말이 되죠? 부러우니까 욕하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생일이라고 그 말은 안 오고 막 갑자기 찾길래 갔더니 막 친구들이 막 열몇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았나 봐 막 막걸리 소주를 막 전부 다 따라서 참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와서 막 사진을 일일이 다 찍고 그래서 교회 다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내가 약속을 해보면 꼭 이번 주가 약속이 어디 딴 약속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다 오기로 했는데 한 말입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인데도 왜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서. 부러운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 안 부러워합니까? 내가 너 보면 불쌍하다. 그럽니까? 말은 안 해도 우리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내 친구들 만나면요. 다 나를 부러워해요. 왜? 뭐 다 그만두고라도 내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오고 사러 왔으니 얼마나 피부가 검어서 그렇지. 아니 내가 이 얼굴에 이 몸에 술을 40년 먹고 지금 왔다고 해보세요. 내 친구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내 속이 막 이거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막 폐는 다 담배 니코친이 익혀가지고 막 시커멓고 간은 막 술에 쩔어져가지고 막 그렇고 목은 막 이 알코올에서 그래야 저런 말이야. 저 지난주일 월요일날도 목회자 전국 침례교 목회자 축구 시합이 있는데요. 저를 꼭 오라면서 가가지고 내가 꼬링 3개 넣어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해. 아이고 뭐 너라고 대주었겠지. 그놈들이 대주어? 이놈들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이 목사들 축구는요. 내세가 보장된 사람들이라. 몸조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그런지. 보니까 아들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어. 나이가 어려워 젊어. 얼마나 이놈들이 빠르겠어요. 그걸 할아버지가 뒤쫓아가서 꼬링을 넣는다는 게 그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날까지 왔다면 그게 가능했겠냐.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 중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르막에 있나요? 내리막에 있나요?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그 굴곡을 경험한 한나의 기도 내용 좀 한번 들어볼래요.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핏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부하게 하시니 오늘 여러분을 막 싹 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굴곡의 극치는 그까짓 것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까짓 것 지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요. 걱정을 겪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걸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로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 다 다 권고. 오늘 인생의 굴곡 속에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오르막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내리막에 있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올려주실 겁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성가대 부활절 캄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네 성가대만 오고 남성가대 안 오고 그거는 자세가 그렇게면 안 돼요. 내가 성가대마다 오늘 다 출석을 불러볼 거예요. 어느 성가대 손들어. 어느 성가대 손들어. 제일 조그만 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성숙된 모습을. 오늘은 성가대별로 앉아보세요. 자리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꼭 맘에 오셔서 오늘 찬양 들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입니까? 세종문화회관이지. 한 1분 동안만 주여 인생의 굴곡 속에서 꼭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부활로 죽음을 이겨 인생의 굴곡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십니다.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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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아멘